바꾸 버스킹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세 곡하고 멘트하고 세 곡하고 멘트하고 이랬는데 오늘 두 곡하고 멘트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언어 구사력이 딸려가지고 네 저희가 그래도 많이 버벅될 수 있고 오늘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여기 온 거라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영혼이 없어도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분들 저희 해치지 않으니 앞으로 더 와주세요 왜냐면 아까 지금은 안 계시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와주셔도 됩니다 아 그거 보시던 게 아니었나요?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두 곡 나머지 진행하고 멘트할 건데요 저희가 다음 곡은 저희 막내 귀여운 승현이 열정 승현이 솔로곡이에요 많이 호응하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넘나 좋은 것이라는 거라서 다들 넘나 좋게 봐주세요